많이 잘 매설해야죠 자 벌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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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 큰일나죠 이거는 잘 들어갔어요 자 스파이더 마일 집어넣고 야 이거 큰일났습니다 큰일났습니다 거기서 테크 잃으면 큰일내요 테크가 깨졌고 망했어요 벌초가 들어갑니다 문방비 잡대 망했어요 마일 집어넣고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레이스 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레이스 밖에 없어요 망했어요 박정우 아! 피해가 너무 크다 아! 땡그넣게 내려갑니다 땡그넣게 내려갑니다 아 이비와 아! 박정우 선수로 완전히 꼬입니다 진짜 완전히 꼬입니다 아! 벌초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역시 이겨완입니다 역시 이겨완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에스세비로 벌초 맞고 있어요 박정우 완전히 망했어요 망했어요 박정우 선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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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면 벌초가 만도 격이가 끝날 수 있겠는데요 벌초가 전략이 끝을 합니다 이거는 망해서 전략 쪽이 플레이 이건 끝났어요 이거 막을수 없습니다 와, 막정우 선수 오.. 이겨완입니까 이야 진짜 와 아... 거 기다 야 이거는 좀 미안하겠는데요 임효완 선수가 야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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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못막아요 이제는 아아 마인밟죠 또 마인밟죠 마인 네 아 마인은 안밟았네요 지진 네 지진 야아